제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요. 보통 이렇게 먹어요.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다 날라간 것 같아요. 이분님 저 볼링면 한 단계 하나 주세요. 또 다른 동공사장. 10년 전에는 두 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. 이번에는 두 분이 더 많이 남긴 것 같아요. 몇 분이 더 많이 남긴 것 같아요. 10년 전에는 두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한Bo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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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cage 다음에 한번 먹어보자 setup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구요 뭐 먹겠어요 나이는 이미 적용이 돼서 그런지 뭔가 큰 문제가 있지는 않네요 횟수나 양을 줄이는게 좋지 않을까 한 번에 딱 줄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줄여나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